방송상에 내 욕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밥 먹자. 고생했습니다, 밥 먹자. 안녕하세요. 군대 가신다고? 예. 왜? 예. 부산 어디서 합니까? 저... 이제... 아, 부닭동이에요. 아, 부닭동이에요. 아이고, 이거... 근처 살면서... 네. 동생들 때문에 알게 되네. 네? 네. 신청 많이 드십시오. 네. 못하는 거 있으면 더 달라와서. 못하는 거 있으면 더 달라와서. 많이 드십시오. 잘생긴네. 네. 여기 더 생겼네. 잘 먹으십시오. 네, 맛있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중간에 섞어주세요. 네. 이 집 맛집어요. 응. 네, 맛있습니다. 이 집 맛집만 먹겠습니다. 일단 많이 드십시오. 모자 벗어라. 아니면 왓팩사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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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센스 있네. 응. 응. 밖에 안 줍대요, 방금하게. 네. 괜찮았어요. 복사자 정신봉투 오asz 다 먹어. 같이 먹어 이거지. 진짜? 물녀석 저희도 안먹어있습니다. 니가 저희도 안먹어ieg determin데... 라ippy Ledger 라емся 먹었습니다, 형이. 바로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èle. 밥도 먹고 싶습니다 형이. 밥도 집에 가져낼 것 같습니다 이러던데. 같이 방송 같이 했습니까? 이래서 카메라맨으로. 잘생기네요. 친구 잘생기네. 군대 갑니까? 네. 몇 월달이에요? 12월에. 다 되네. 아쉽네.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방금 오세요 형님? 어디? 식빵지 형님? 네. 형님 만약에 양쪽 사주신다면 안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전화할까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올라가세요. 아 진짜? 일단은 군대가 맞혔다. 그냥 군대주로 하니까. 어? 이게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맞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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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보시는데 추천 좀 넣으십쇼 다시 정보bahn 회장님 저번에 그 룬아지산 참이 본거 같아EEE 안울었습니까? 뒷버섯? 뒷버섯으로 짜제 회장님 그날 주장가셨지 않襲길래 캔처 asti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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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 케이크는 이거랑 할일은 좋은데? 이 케이크하고 할일이 더 좋은거 같아 이거 S6 2층 케이크인가? 다 끌고 왔어요? 저는 걸어서 걸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걸어서 만나봐요 집에 어딘데요? 집 부국동 부국동 나도 내 또 타고 가면 되겠네 내 또 타고 가면 되겠네 하자 우리 정리할 것도 있고 여기 생활 혼자 돌아가지고 집에 안 놀아도 아무도 놉니다 오늘도 사다 가야지 아무도 많이 먹었겠지 하자 하자 잘 나오니까 님들 하자 잘 나오니까 님들 아 왜 차였습니까? 네? 아 왜 차였어요? 어? 안 살았어요 하자 야 이모 이모 밥 좀 넣는 게 좀 더 주이소 네 한 10개 주이소 아니 10개가 아니고 많이 먹잖아 한 개씩 더 주이소 일단 한 개씩 더 주이소 핑치도 네 이거 칠레가 그래 물 뭐해 밥 몇 공개 있어있는데 저는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밥 먹으니까 막 막 짬뽕 짜장면 볶음밥에 칠묵 네 개씩 칠묵 원래는 짜장면 콧백이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형님들이 좋아하는 거 안 먹는 거 그 배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겁니까? 많이 안 됐었는데 아니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복수에 물이 찼는데 복수에 물이 찼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자 어서 오세요 우리 형님들 추천들자 좀 넣어주십쇼 생민씨가 센스가 있어 그지? 어 들이대고 오지? 응 많이 자자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제 좀 해주십쇼 얼굴 뻥해질라니까 근데 후세맛이 잘 생겼네 그럽니다 다 준비됐네 사자요 그럽니다 못생기 그럽니다 언제 올라가십니까? 언제 올라가십니까? 내일이나 모레 내일이나 모레 네 아직 멀게 남았는가 봐요 부산에 부산 이사하면 되겠네 부산으로 인천에 가지 말고 많이 자세요 부산으로 네 풍속하게 네 저희 밥 좀 더 주세요 밥요 네 아니 밥 몇개 갖고 왔는데 밥 몇개 갖고 왔는데 밥 몇개 갖고 왔는데 밥 몇개 여섯개 밥 여섯개 밥 여섯개 밥 여섯개 지금 푹 오십니까? 예? 밥을 더 달라고 해 밥이 안갔노? 네 김치 받으러 왔는데 밥 안갔어? 야 야 연장 챙겨갖고 대걸 쌈밥에 다 뛰었나 동생들 밥이 안 나왔어 지금 밥이 아 형 그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하고 안한거 같은데 아니 했어요 액정이 깨져가지고 안보이는거에요 액정이 깨져가지고 안보이는건데 예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들 눈치빵 응? 다들 눈치빵 먹고 뭐 눈치빵 먹고 있는데 또는 고소해 우산 나도 내려오시지요 응 알겠습니다 아니 많이 내려오시냐고 아 아 가끔 내려오시냐고 하하하하 아 이렇게 방송하시고 집에 가셔서 가셔서 방송하죠 네 제 일인데 엑스터디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휴 우리 갈가라고 고맙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휴 응 추천드냐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삼김치 삼깍뚱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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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마리 네 1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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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람스님 감사합니다 아 람스야 또 100개 응 저 매니저씨죠 예 10억 10억 아, 진짜네. 아, 19살인데 능력이 있으시네. 면세 몇 분이세요? 세 분입니까? 두 분, 두 명이요. 너무 많은 분은 맞죠?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까? 저희는 관리를 잘 압니다. 아니, 가격도 잘 안 시키고? 네. 그거 시키세요. 근데 방송캠은 진짜 세 명이니까, 한 팀이니까. 진짜 말이 끊기고 뭐 이런지는 절대 없겠다. 맞다. 가끔은 그래도 먹어야지. 저희는 흔히 끊기면 바로 방송을 정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다가 이제 도대체 다시 해봐. 오오오. 오오오. 딱히 제품들이 준비해가지고. 방송을 하면. 이게 끝나면 할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먹잖아. 아니, 네. 왼손잡이 아니고 좌우 반전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야? 이 방송이 좌우 반전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좌우 반전입니다. 좌우 반전이라서 오른손잡이니까. 여기 그냥 멀다고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아, 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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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40분 늘리겠네요 한시간반 걸면 한시간반이에요? 새벽이라가지고 한시간반인데 태국까지요? 태국 어디서 왔는데 잘 쓰고 있어 와가지고 오늘 오늘 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내로다 사고 났다고 해 저희는 안 났는데 앞에서 나와서 아 우리 형님들 제가 밥 지금 글을 잘 못 읽어드렸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많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예 나중에 스스로 없어지면 나중에 일하는 또 어떻게든 한 회사입니까 아프리카 죽을때 다시 한 번도 죽을때 죄송한데 사이다 좀 시켰어 이모 예 사이다를 힘들어 안 좀 봐야 돼 예? 사이다 사이다 한 6분 뒤에서 한 5분 뒤에서 아 아 하하 제가 형님한테 좀 함부로 못을 하게라 함부로 하셔도 돼요 형님 팬닙 있으십니까 요포 뭐 뭐 다기 팬 얘기인데 저희 방송에도 형님 팬들이 많이 오는데 그립 안 찍히는데? 그립 안 찍히는데? 그립은 안 찍는데 그게 아니라 그립은 안 찍는데 얼평 같은 거 할 때 가끔 보내줘는데 다들 무서운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제 방송에는 현재 형님들 진짜 뭐 부산 최종판 형님들 진짜 형님들 진짜 형님들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선배들 동생들 친구들 많이 보시니까 저희도 좀 압축거리고요 형님들도 아시지 뭐 다 아시지 뭐 저희는 또 생활을 하더라도 거의 광래 아닙니까? 예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오 또 문찬이 채우는 형님 대상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분 뵀는데? 광희 저분 네 저희 예를 뵙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근데 쌈밥집인데 쌈은 안되십니까 형님? 이거는 이제 큰애 아마 병풍? 병풍? 아 반상을 어 병풍 와 형님 999 왜 그러면서 999? 999? 아유 우리 999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대박이 큰 형님들 우와 네 대신 안으로 큰행이네 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음 맛두세요 네 대만씨 방송합니까 요즘에? 예 합니다 이게 뚱딱이에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저번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공군이예요 예?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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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대랑 영 따는거라고 아니 힘이 없네 힘이 없네 군대를 안 갔다오니깐 힘이 없어서 병을 못하네 어? 군대에 군대랑 사와서 군대를 수색돼 아 수색돼 어떨거 아닙니까? 수색돼 나왔는데 용심이 누느라고 가시리면서 성민이가 졌습니다 아 맞습니까? 군대랑 힘이 없으면 별로 없으면 주먹보다 연장을 또 쓰는 그런 분류라가지고 영하 군대에 군대를 한건데 어쩌고 수색이 나왔대 나도 군대에 가봅시다 음 저는 어 얼굴이 4급 얼굴이 4급 아 5급 아니십니까? 저는 얼굴이 5급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됩니다 그래야 다음주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맛병이 많아서 살짝 보여주고 다음주 최세대 형님들하고 같이 합동하고 갑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합동방송 처음 듣는 얘기인데 누구랑 혹시 제가 미처 말은 안했습니다 아 미처 이야기 안하셨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름으로 먹이네 아 잠시만요 다음주에는 형님께서 먹방 네? 먹방 먹방 아니죠? 뭐 순찰 방송을 한다든가 좀 쎈거 해야 되겠어요 아 만나요 아 알았으니까 그vid Sun 무슨 맛인지 좀 빡셔가지고 아 여름 때문에 네 저도 좀 빡치네요 예 네 자리하세요 네 네 네 이 주문에도 좀 빡신거 네 억으로 끓는 중 오늘 하루 고생했잖아 샘한테 연락하시면 돼 그럴 수 있나? 합성방송 한번 하지 그죠? 네 합성방송 한번 해 이렇게 또 알고 인사하고 주를 잘 타네 전수가 있네 초반에 저희 방송도 들어와가지고 맛짱뜨자고 잡으러 갔잖아 맞네 맛짱뜨자 해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가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닿는 친구가 오늘 구상온다니까 연락와가지고 카메라맨이 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카메라맨이 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친구입니다 밥 더 드세요 밥 더 드세요 아우 배불러 별덩이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많네 느신들인지 예 형님 요 최악이 되시라고 형님 최악이 세대네 최악이 세대입니다 형님 맞죠? 최악이 최악이 세대입니다 형님 최악이 아 난 대세라고 요즘 대세잖아 아 요즘 대세잖아 맞잖아 의지 않습니다 최악이 세대인데 예 최악이 세대하고 허세만이라는 BJ 앞에 있고 형님 요즘 대세대 다 대세대입니다 형님 또 요 앞에 요 앞에 형님 인사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 형님 요 저 누구야 영심이네 예 영심이네 비즈요 동생들 오늘 부산에서 요 요 팟톡방송 해가지고 밥 먹고 올라가라고 요 참 같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비즈에 드립니다 형님 예 그러니까 그 방조 컨텐츠 그 형수님이 작게 막 이거도 좋고 어 그리고 어필이 형수님이 잘 때 이 헤어졌는데 저런거 같지 않아?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헤어졌잖아 사실 생각이랍니까? 저희 옛날에 만나던 사람 아니 아니 형수님 찾기가 뭐예요? 저 여자친구 구하는 방송 아 아 여자친구 구하는 방송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아 아 아 아 방송에서 내 여자친구 구하는 방송 컨텐츠를 짜갖고 이제 해봐라 이제 그런 말이네 어 형님 돌신이십니다 이거 아니 결혼을 안했는데 무슨 아 아 어 내 방송을 그만큼 어 족같이 봤다 이 말이야 무슨 돌신입니까 결혼 안했는데 그 옆에 여자는 혹시 압니까? 아 저 봤습니다 그 방송 어 여자분이 있는거 보고 여자분한테 막 그 젓가락 던지고 뭐 주소를 다시 갖다달라고 그 부분이 반했습니다 진짜 아 역시 결국에는 결국에는 보냈지 아 행복을 줄 수 없어서 아 아 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아 행복을 줄 수 없어서 아 형님 너랑 한남자 형님 저 애초당에 비슷한 스타일이 음 의외로 여자한테는 또 기훈씨가 좀 잘할 것 같아 투표로 못하는데 여자한테 문자기가 좀 잘하고 문자기는 다 봐주고 그냥 막 선비 선비 스타일이라고 맞습니다 맞어? 네 대구님 여포와 일한지 오래됐나요 야 자판 좀 쳐라 추천 제작 좀 누르고 응 대구 아이들이 깡이 없다고 알고 대구사람은 자기 동네들 가면 다 방구 끼지 미친새끼야 내가 대구 가봐라 일할거겄나 행예 행예 이러한지 깡은 제가 합동방송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맛백이고 이런 말씀 드리는게 많은데 낫는고 형님도 저한테 울고 가셨습니다 왜요? 저희 깡이 놀라가지고 낫는고 형님도 약간 움찔하셨습니다 에 разговор assured 그리고 왜 이렇게 욕을 배울 때 흑냄새가 붙여봐 일단 제가 봐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좀 잘합니다 제구에서 유명합니다 음 여호 형님 너무 먹이는거 같네 애들이 에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이 다 그런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얘 죄송합니다 아 왜 웃나 웃나? 니 웃나? 엥? 죄송합니다 각본에 어떤 무슨 이상한 이런 시취레션들이 가자 아니 아니 가자 말고 빨리 물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은 아니 식사 더 하세요 빨리 아 네 뭐 좀 더 시켜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들이 끼가 있네 보기 좋아 네 맞아요 애이가 안돼 애이가 안돼 애이가 안돼 애이가 안돼 숙소에 나는데 팔 왜 투성이 왜 이렇게 올리고 아 진짜 잘 안 네 그런거 아닙니다 응 아니 그런건 아니고 요 아 아 이게 지금 저거 어 이게 중계방인가 안되죠 중계방 본방인거 같은데 본방마스 근데 체대울만 안채노 아이들이 형님 얼굴이 제 앞에 있어서 무서워도 좀 아아 코나말고 채팅 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야 이거 근데 뭐 이 친구는 좀 해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켜줄게 해 한마디를 잡았다 네 네 또 삼장이라고 또 삼장 야 솔직히 뭐 여기 부사대장이라는 거 뭐 그런 말 하잖아 예 지가 제 입으로 이제 94년생 통이라고 94년생이면 몇 살이고 스물둘이요 스물둘 사이 예 스물둘 사이 스물둘 사이 스물둘 사이 통 맞나 아 옆에 있는 거의 20살이 아이고 10살 사이네 아 10살 어? 니 형 10살 사이구나 예 아 아 근데 나한테 욕을 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 아니다 지난 일인데 뭐 예 제발 일단 태워줄게 응? 예 알겠습니다 머리가 짧네요 이게 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살신성이 맞이 무털중심 무털중심 오늘 올라가서 방송합니까? 저희 오늘은 오늘 쉬어야 되겠네 오늘은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 오늘 해가지고 오늘 부산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일찍 오려고 했는데 나도 방송 좀 하다가 쉬어야 되는데 내려온 내려온 시간만 맞춘다고 그러니깐 잠잘 시간이 있더라고 아 잠은 못났고 있어가지고 나가서 방송 방송 사이 형이 마감시간 체난도 같은데 예 천천히 해 그렇죠 밥 안 먹었습니까? 다 먹었네 자 사이 형이 예 이거 안 먹은 거 빵 좀 빼고 공깃밥 하나로 밥 한 번 빼줘요 밥 구워 쓰여있는 거 있네 밥 안 먹어도 빼고 이건 이건 제가 다 먹은 거 우리 세우기 세우기 이야 밥 잘 먹네 세우기 먹었어 갈등 가더라도 많이 먹는 게 갈등 가더라도 많이 먹는 게 좀 많이 먹네 그럼 맞다 이거 도장 찍어 주지요 네 주차는 안 됩니다 예 예 예 주차 이거 안 된다고요? 예예 이거 안 돼 예예 식사비해서 천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 얼만데 잠깐만 계세요 이거 왜 이랬나 안 샀는데 누가 그거 비해서 가고 되게 많나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뜨길래? 왜 이렇게 뜨길래? 이렇게 뜨길래 뜨길래 왜 이렇게 뜨길래? 잠깐만, 끝내길 치고 잠깐만, 다시 들어갔다가 복수도가 이거는 빠졌네, 그치? 근데 조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9만 1500원이체 처리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예,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잘 먹었습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실 겁니까? 천천히 가도 되고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방송 없잖아 네, 저희 방송 없어요 어제 방송 없길래요 아휴, 뭣하노 오늘 올라갈게는 올라갈거에요? 저희는 뭐 늦게 올라가야 됩니다 새벽에라도 아... 자, 형님들 방송 좀 끌게요 예? 방송 좀 끄겠습니다 예 방송 끌게 자리해라 너 별로 뭐 내가 안 친하잖아 자리해라 그래 커피 물어가라고? 아... 개새개들 커피 한 잔 물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커피숍 있잖아요 자, 커피숍 지랄들 하고 있네 어디서 인기 좋네 어디서 좋아하네, 애들이 아, 아닙니다 방송 끝나니까 커피 물어가라네 저희 마음대로 방종을 잘 못합니다 왜요? 시간도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아... 그게 좋은거지? 커피숍에... 응 커피숍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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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타멘탐스 있네 타멘탐스... 타멘탐스 가면 또... 여자들 존나 많은데... 여기... 여기 또... 알아보는거 아이가? 어? 형 말고 자기에 대해서... 여기 동생들 다 알아보는 거 아이가? 아... 세명화랍니다 여기 강한림이다 강한리 강한리 제 얼굴 보세요 마이벼 가겠습니다 마이벼 가겠습니다 부산 남자들 다 생기는 사람들 다 생기지 사람이 없네 오늘 parti 빨리 먹어야겠다 커피를eness이 자리에서요? 네 얘들 리방 한 번 하죠 응? 웅